안녕하세요. 세바시대학 5기 수료생 박강남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박지라고 불립니다. 박지를 닮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 일이 이쪽 저쪽 눈치 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공기업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같은 동료이지만 다른 직원들을 의심하고 또 감찰도 하며 비위를 들추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공직자로서 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떠나시게 되거나 사회적인 불명예로 평생 불행을 짊어지는 사례들을 보며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바로 다가오는 불행의 순간을 슬기롭게 피하는 방법 그리고 내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행복을 잘 찾아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숨어있는 행복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쉽게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매년 3월 유엔에서는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합니다. 각국의 행복도를 순위로 매기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행복도 성적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아쉽게도 현재 50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행복도 성적에서 부진을 며치 못하고 있느냐? 그 원인은 바로 다른 한 종목에서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순위를 매기듯이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의 청념도에 대한 순위를 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념도 성적은요. 이 행복도 순위와 거의 비슷합니다. 행복한 나라들의 순위와 청념한 나라들의 순위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데칼코만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요. 바로 한 나라의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는 사회적 신뢰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사회적 신뢰는 결국 한 사회가 부패하지 않고 투명하다는 것으로 곧 청념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그만큼 우리 스스로도 청념한지를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장인인데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은 행복한 직장인가요? 아마 이 질문에도 제대로 네 라고 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MZ세대들은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반은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저는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용한 퇴사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말은 요즘 젊은 직장인들에게 유행하는 말인데요. 월급을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이 생긴 것일까요?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과를 내도 그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불공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직장이 혹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개인의 영향과 성과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얼마나 잘해주고 또 받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장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청렴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서베이를 시행했습니다. 청렴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10가지 키워드를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존에는 우리가 청렴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공정이 당당히 2위를 차지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MZ세대들만이 공정에 더 민감하다고 느끼셨을 텐데 사실은 우리 모든 세대가 사회가 더 청렴해지길 원하는 뜻에서 공정이란 가치를 요구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개인적으로 행복하실까요? 아마 이 마지막 대답에도 그렇게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벌이가 시원찮아서 소득이 많지 않아서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소득과 행복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그 기준을 다른 행복한 나라들과는 다르게 아니면 잘못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랑하는 다른 특별한 삶, 갓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돈이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학자이자 라삐인 로셉 슬로베이치크라는 분은 사람,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며 행복 그 이상의 도덕적 기쁨을 추구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청념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당연히 이 도덕적 기쁨을 누릴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쥐의 삶을 살며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청념이란 것은 옛스럽고 거창하고 또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 그리고 직장, 나아가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곧 박쥐 생활을 청산하고 감사실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저에게 더 해주고 싶었던 말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공직 생활 절반을 남겨두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혹시라도 제가 이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흔들릴까 봐 행복을 찾는 방법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모시고 또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청념은 숨은 행복입니다. 청념하면 행복해집니다. 저와 함께 다 같이 행복해집시다. 들어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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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